이쪽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으려고 해요. 옆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. 왜냐하면 이 다리, 이 다리, 이 달바닥을 이쪽 안을 놓을 거예요. 옆구리 사이로 골반 딱 들면 여기부터 열려요. 이쪽부터 열려요. 어깨하고 무릎이 붙어있고 이 골반이 지금 열려있어요. 열려있어요. 왼쪽 다리를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다리만 보세요. 다리를 가서 찔러요. 찔러서 여기다 딱 걸어. 양손은 안전벨팅 이렇게. 머리하고 겨드랑이 가려서 안전벨팅 딱 잡아주시면 돼요. 잡고 나서 이 다리를 엉덩이 허벅지에 물어요. 엉덩이 허벅지에 딱 꼬아서 이렇게 물어. 한 번에 눈치 말고 이렇게 딱 꼬아. 꼬아놓고 꽉 끌어 안아요. 상대방이 꽉 끌어 안아요. 이렇게 끌어 안고 배를 앞으로 내밀어요. 이렇게 내밀고 나서 오른발을 집어넣어요. 그래서 백 컨트롤 하시면 돼요. 상대방이 돌면 이 다리, 이 피고 있던 다리를 무릎 꿇으면서 여기에 바짝 붙여요. 바짝 붙여요. 정강에 붙여요. 붙이고 이 왼쪽 다리, 이 왼쪽 다리를 상대방이 골반 이 사이에다가 찔러 넣어. 찔러 넣어서 딱 뚫어 안아요. 왼쪽 다리, 이 왼쪽 다리, 이 목 사이에, 이 어깨하고 머리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. 여기 사이에 찔러 넣어. 그냥 이걸로 끌어 안아. 딱 끌어 안아. 끌어 안고 누워. 눕고 이 다리로, 이 엉덩이를 양쪽 허벅지로 엉덩이를 물어요. 엉덩이를 물어서 다리를 꼬아야죠. 딱 꼬아 놓고 꽉 끌어 안아. 딱 꽉 끌어 안고 배를 앞으로 내밀어. 그래서 허리가 터지게 상대방, 옹으로 오세요. 몸이 구부려진 것을 배내밀어서 이렇게 터지게. 그다음 유지시키고 그대로 유지시키고 오른발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안으로 넣는데 다리를 꼬면 안 돼. 꼬면 다리 빈내면. 발목을 꺾게 돼요. 다리를 꼬지 말고 발등이 양쪽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한번 볼게요.